여기 일단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.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우리 전통 장인으로부터 매듭을 만드는 걸 배우려고. 할 수 있을까? 이거 만들어보는 거예요, 이거? 이걸로 팔찌를 만들고. 이걸로? 쉽게 만들어줄 수는 없고요.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냥 고용을 드릴게요.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고 밖으로 또 나가요. 나 놓쳤어. 놓쳤어, 진짜.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그럼 이고 있는데. 이거만 메시고. 엉망진창이야. 엉망진창인데. 근데 너무 우리가 지금 깜빡이 입고 있었는데. 양판들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한 사람 양판들. 한 사람 다 됐어요, 정말. 아, 딱 정각 켰으니까. 자, 이렇게. 예쁘다, 예뻐, 예뻐.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색깔. 일곱 가지만 한번 골라보세요. 먼저 아내를 위한 선물이에요. 여기서도 아내 얘기를 하는구나. 팔을 추리거든요. 예쁘다. 예쁘네요. 이거 봐. 아이고. 이거 봐. 꽃 같아. 꽃받침 이렇게 달려있는 꽃 같아요. 손목에 지금 진달래가 폈어요. 맞아요. 네. 이런 접근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. 사극에서 많이 봤지만. 올림픽 오륜기를 떠올리고 굉장히 강렬합니다. 어떻습니까, 선생님? 고지랖아. 그런데요? 이게 의미 안가. 의미 안가. 의미 안가. 제 거 보시느라. 마음이 팔리셨습니다. 근데 진짜 외국 친구들이 여기 오면. 네. 너무 좋아합니다. 저희도 이제 막 하나의 작품 만들었는데 직접 하지 못하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체험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도 팔찌를 이용해서 개념 사진을 찍어요. 하나, 하나, 둘, 셋. 팔찌 간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셋. 어플로 적용될 정도로 여기가 진짜 명성보진다. 그렇지.